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누워있다고 괘씸죄로 지금 더 밀어버린 거야 그러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운전면허 어려워져야 된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자격증 같은 것도 보면 되게 따기 힘들잖아. 근데 운전면허는 왜 이렇게 쉬운 거야? 목숨 걸고 타는 건데 그 목숨 걸고 타는 그 운전면허증이라는 게 너무 쉬워 따기가 그렇게 쉽게 따가지고 운전 막 하다가 혼자 죽으면 상관이 없거든요? 그건 엇보니까 꼭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다 보니까 밖에 든다고 생각해 제가 운전면허를 언제 땄냐면은 거의 9년 전에 땄으니까 근데 솔직히 그때도 나는 쉬웠다고 생각해 난 오히려 필기시험이 더 어려웠어 딱 커트라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기 때 다 만점이었어요 도로주행부터 해가지고 뭐 그런 거 다 만점이었는데 운전면허증을 받았을 때 나 솔직히 운전을 못 할 것 같아서 운전면허를 땄는데도 딴 거 같지가 않아 아빠가 안 도와줬으면 나 솔직히 운전 못 했을 거야 제일 안정적인 게 뭐냐면은 차를 존나 비싼 거 사세요 그러면 님이 운전을 잘하건 못하건 어차피 도로에서 모세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존나 안전합니다 지들이 하나도 피해가요 니네 만약에 차를 운전하고 있어 뒤에 갑자기 람보르기니 포르쉐 페라리 맥라렛 이런 애들이 뒤에서 뱅뱅뱅뱅뱅 막 이러고 있어 안 비켜줄 거야? 아이고 어서 가십시오 하면서 내가 비켜줘야지 그리고 오히려 그런 차 끌고 댕긴 애들이 은근히 또 착해 옛날에 차를 처음 뽑았을 때 일주일 만에 사고가 났어요 그때 당시엔 걸프렌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행을 갔던 적이 있었어 그때 엑센트였거든요 주차를 했어요 주차를 완료를 하고 내리려고 했는데 걸프렌드가 갑자기 어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무지하면서 딱 봤어 그 조수적적을 근데 차가 계속 막 빠꾸를 해서 와서 서서히 어어어? 저 차 왜 이렇게 잡고 와? 부딪힐 것 같은데? 막 이러는 거야 진짜 막 계속 오는 거야 결국에는 콩! 하고 박았어요 왜 박았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내가 그때 분명 빵빵 했거든요 근데 그때 든 생각이 뭐냐면 정말 빡쳤어 진짜 차를 뽑았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내 차가 사고가 난 거야 정신 나가는 거야 그냥 거기서 이제 내려가지고 딱 봤는데 할아버지신 거야 그 또 존중하게 말씀드렸죠 할아버지 왜 안 멈추셨어요 했는데 잘 못 봤대 차 문이 조금 들어갔어요 그래도 그죠? 하면서 막 이렇게 조수석 문이 만지니까 이렇게 온폭 좀 패인 게 느껴져 보험회사에서 전화를 했지 이제 그쪽에다가 좋겠다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었어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전화를 해야겠대 보험을 잘 모르니까 아들한테 하겠다 해가지고 한 10분인가 15분 정도 기다렸나? BMW 딱 들어오는 거야 와 저 좋은 차를 끌고 다니네 하고 막 있었는데 차가 내 뒤에 수더니만 갑자기 내리고 나한테 와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어찌했는데 그 아들인 거야 30살 시대 정도는 아주 중단 아저씨가 갑자기 나한테 보면 아 죄송합니다 막 이러면서 오시는 거야 오 갑자기 거기서 쭉을 꼬치고 하시는 거야 갑자기 와 ㅅㄴ 비싼 차 와! 와 대박 와! 그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차 뽑은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셨죠? 하면서 죄송하다고 막 저희가 잘못한 거 맞으니까 이거 보험에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된다 그렇게 하시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됐어요 그쪽에서 또 나를 영업하더라고 스키장이었는데 장비 막 대여해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명업을 갑자기 주시네? 그래서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확인해 하고 이제 끝났어요 보험 처리를 하라고 그때 얘기를 받았잖아요 내가 보험회사에서 받았던 그 견적대로 돈을 입금받고 내가 수리를 할지 말지 그건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 미수선 처리를 하고 있을 거야 받았는데 티가 잘 안 나 만져야 이제 티가 날까 말까 했어 견적이 40만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40만원 받고 아 이걸 고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안 고쳤어 그리고 3년을 타다 팔았어 팔 때도 중고차 딜러가 그거 눈치 못 챘어 그냥 넘어갔어 개꿀 그리고 님들 그러지 않습니까? 새 차 뽑으면 얘들아 차에다가 이름 붙여주지 않습니까? 나 차에다가 이름 붙여줬었거든 오늘도 잘 부탁한다 예를 들어 우리 봉봉이 막 이러면서 내 차 이름은 윙잉이네 진짜로 잉잉이라고? 차 이름을 붙여가지고 되게 애지중지하면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가족방지 타고 얘들아 시계 넘어갔을 때 어휴 우리 내 새끼 내 새끼 어휴 내 새끼 아팠지 어휴 미안해 아빠가 다음에는 좀 천천히 운전할게 막 이러면서 혼잔만 하고 차 안에서 과몰이 시계 했어요 진짜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